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다이슨사의 창립자이자 최고 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 엉반장자가 최근 영국의 자택근무 허용 정책에 대해 엄청나게 자멸스러운 생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덧붙여 영국은 과학과 기술의 초과학력 힘을 활용하겠다면서도 반면에 정책들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8일 타임즈 기고문에 적었습니다. 다이슨이 공격한 정책들은 이번에 발의된 새 법안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영국 내 노동자들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자택과 사무실 근무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근무 환경을 일컬으며 요구 권리는 근무 첫날이라도 바로 실현됩니다. 바로 이런 접근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이라고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다가올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모양새를 띄기는 했습니다. 추가로 임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마찰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자택근무 혹은 근무유연제에 반대한 기업과는 다이슨이 처음이 아닙니다. 8월 중 제이피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원격근무를 제한하며 정직성과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폈고 11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에게 최소 주 40시간의 근무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이메일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